많이 헷갈리시죠? 아트니티를 보고 에피폴리스템을 보고 유튜브는 뭐며 이 친구들도 정체성이 혼란이 오는 친구들이라 인사는 제가 차차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러다시피 이번... 아? 아? 우리 이사님 다른 거를 구매해 봐가지고 진짜 비싼 거를 구매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아까처럼 콘텐츠로 활용할 영상이다 보니까 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제가 약간의 첨감을 놓을 거예요. 모름 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키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이 친구들은 또 한번 리허설을 해봐야 된다고요. 일단 인사하고 리허설을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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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볼게요! 인사해볼게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역시 너희들 4명의 이 파워가 장난 아니네. 사람 그렇게 많이 모을 수 있다고? 네! 해림이는 왕자 파트로 나오시는군요. 해림 왕자! 해주시겠습니까? 이번 곡은요! 티빨 댄스 지엘에 제너가 전반이 있었는데 소유하는 곡이고요! 제너 댄션이요? 네! 잘해요! 그럼 티빨의 결계를 해볼까요? 네! 좋아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멋진 퍼포먼스와 멋진 퍼포먼스를 변성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4분의 이미지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의상이랑 아아 아아 그러면 한번 아아아 자! 조합은 굉장히 보기 힘든 신선한 조합인데 친하다고? 별로 아 네! 예진아! 결과가? 여기서 하자! 네! 네! 감사합니다! 네!